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260번째 허브 페니 로얄인데요 페니 로얄은 13세기부터 많이 쓰였어요 주로 유럽에서 쓰였는데 이 책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책은 미국 작가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명은 헤데오마 펠리키오데스 이게 미국 페니 로얄이고요 주로 많이 쓰였던 유럽 페니 로얄은 멘타 플레큐움인데 이게 항명이 전혀 다르죠 하지만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용 부위는 허브고요 영어 통명이 많죠 아메리칸 페니 로얄이 목 페니 로얄 모스키토 플랜트 스키 밤 스키 민트 틱 위드 이 통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쪼는데서 쓰였겠죠 그리고 유러피안 페니 로얄은 트루 페니 로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원주민들이 쓰는 걸 보고서 유럽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봤는데 이게 유럽에서 쓰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페니 로얄이라고 하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유러피안 페니 로얄 혹은 트루 원래 자기들이 썼던 페니 로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이게 원주민들 통명이었다면 거꾸로 됐겠죠 아메리칸 페니 로얄이 진짜고 유러피안이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글은 벌떨 번역이 없어서 그냥 페니 로얄로 그대로 썼습니다 미국 혹은 유럽 원산의 1년생 식물이고요 건조한 들판에서 자생을 합니다 줄기는 한 30cm까지 성장하고 잎은 난형 마주보기로 형성됩니다 꽃은 라벤더나 자주색으로 8월경에 개화하고요 허브 전체에서 쾌적한 형이 나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페니 로얄 민트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굳이 민트를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페니 로얄이라고 불렀고요 효능은 구충제, 발안제, 월경촉진제, 진정제 이런 식으로 써서 초기 감기에 땀을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마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발안제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월경촉진제로 19세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낙태 유도할 때는 맥주 호모하고 같이 섞어서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먹고 죽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내복용으로는 별로 안 쓰고요 향기만 쓰는 것 같습니다 메스꺼움이나 신경질환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낙태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원자민들은 두통이나 생리통 등에 차를 만들어서 마셨고 피부 발지나 가려움증에 세척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페니로얄은 내복이 아니고 세척이나 혹은 향이 좋거든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용법은 우리에게는 물 한 컵에 한 스푼이니까 이게 좀 많네요 원래는 한 티스푼이 정량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음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핑크는 필요에 따라서 40방울 정도를 넣어서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은 당연히 소량으로 자주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복용으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시면 의사감독하에 쓰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쓰지 말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은 다음 카페 424번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